안녕하세요. 구분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꼭 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?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즐거운 여행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어? 그런데 문제가 있네. 돌아다니는 건 좋은데. 지금 잘못 온 것 같은데. 아까 우리가 저 앞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. 사실 여기서 오른쪽인 것 같습니다. 아... 잠깐만. 어휴... 그쪽으로 다시 가야겠구나, 그러면. 차 조심하세요, 차. 일로 내려가는 길이 있나? 안녕하세요. 이 상영 마을에 있는 집이라고 하는데요. 잘 모르겠어요. 어머님, 혹시 이 집 어디인지 알겠어요? 모르시겠어요? 감사합니다. 우와, 조심조심. 여기 진돗개들이 많아요, 농장에. 만약에 여기 다른 분들 오셔서 마을 구경 가신다고 하면 그때 쉴게요. 하하하하. 마을 분들도 이 집을 모르시고. 하... 하... 생각을 잘못했다. 하... 그러니까 나는 그게 농장이니까 그 안에는 뭐가 없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. 그 안에 있었고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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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